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터널이 참 많아. 특히 이게.. 이 구간이 좀 터널이 많아. 쌈이 많으니까. 그냥 산 있으면 다 그냥 터널 뚫고 가는 거야. 산 만나면 터널 뚫고 낮은 지역은 뭐.. 3,40년 더 교각 세워가지고 도로 레벨이 거의 똑같은 거야. 영덕 11km 도로 우리 화날때 출발했는데 반 됐다. 도로 안 막히고 빨리 왔다. 안 막히네.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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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km 도로 영덕 도로 흰색 도로 영덕 도로 공식이 너무 많이 달려 많이 달렸네 허팝이 완전히 형태가 없어졌어 이거가 텃밭이야 뭐야 이게 텃밭이야 텃밭이야 이게 팔은 여기 심장 찼다 팔은 여기 심장 찼다 팔은 났네 팔은 났네 고추가 많이 나 물을 두고 물을 두고 깨쩍 물을 주기 물을 두고 물을 두고 물을 벗고 물을 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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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rick 애네들은 제가 이만큼 때리쩍습니다 애네마다 떨어져서 이제, 기가 날아와서 자리를 아기 시작했던거죠 그러니까 하나 떨어졌다 어? 3개였는데, 이거 밖에 없네? 어, 이거 애들놈을 한 번 하려고 하는거지. 가지고 한 3년 만에 걸을 것 같아. 큰 열었어. 마스 한 번 봐봐. 우리 나무에서 큰 거. 잘 익었어. 잘 안 있네. 앞달들 아는데. 성류도 지금 올해 처음 열었 거 아니야? 네, 얘도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좋대잖아. 여자도 100년 뒤에. 응, 3층, 3층. 그러니까. 그래서 집었는데 오래 먹을 수 있을래가? 이거 봐. 곱상우 되게 많이 달렸어요. видимcore. 진짜 expensive. 잡은 주орошо인데imer이 ook meillä wax 안 Roz이야. 삼각시대 번개점으로 저장합니다. 삼각시대 번개점에 주문중이에요. bod하고 반란에 다시 밤이 되었다가 잡초 뽑았어요? 식사하죠? 잡초 뽑았어? 계속 뽑아보자 사람 감시 날 뽑아보자 묘준랭 가이드 우리 오늘 오랜만에 바닷가 가볼까요? 여기가 특이한데 가로수가 소나무야 개성좋게 우와 여기 주차 못하겠다 대구길 좀 걸으려고 했더니 주차는 못해가지고 안 되겠나? 안 되겠다 말이 안 돼 저쪽 경북 쪽으로 한걸로 그쪽도 마찬가지겠지? 저쪽 경북 바다 쪽으로 한걸로 그러니까 여기가 사진 포인트네 뭐야 사랑해요 영덩 여기도 여기 찬양 촬영 중 인생 그중 누군지 누구오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르신들 잘 보셨습니까? 신났죠? 이건 도판나무인데요. 봄에 하얀 꽃이 얼마나 이쁘게 피는지 작은 화분 하나 사다 심었는데 이만큼 일으켰어요. 오늘은 우리 모처럼 시장 나가 봅시다. 영해시장? 영해시장. 정통 미국식이야 여보. 들어가자. 어? 이렇게 다 올려놨지? 해요? 11시부터 여기에요. 아 네네네. 마트몬도 왔어요. 두부, 우유 사자. 우유 사고, 애들 욕실용품 사야되거든? 욕실용품? 네. 두부 하나 골라요. 애들 욕실용품 아주 편하네. 또 먹다가는. 여기는 여보 계란도. 여기가 영덕대게 타오린 계란이야. 재밌지? 내꺼는 새우버거. 당신은? 베이컨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요즈넨 가이드. 여기가 블루로드. 마지막 코스야 여기가. 요 데크가.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야 이 안에 있으면 더운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바람이 아주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어지는데. 어제 왔다가 못들어왔잖아. 저 잘 데가 없어서. 오랜만에 걷는다. 지애인. 오랜에 이렇게 걷는다. 오랜만에 이렇게 걷는다. 또 잘 데가 없었다. 이렇게 걷는다. 나는 그는 왜 이렇게. 다른 곳이 많이 있는가. 흠이. 다시 하얀다. 그녀데. 다행히. 그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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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딱 떠나졌어, 백흑길은. 여보, 여기로 이렇게 해서 바다가보자. 여기가 영사십니다. 여기가 영사십니다. 끝까지 하면 영사십니다. 애들이 지금 8월 중순에 다 시간 맞춰서 오기로 했거든요. 어쩜 이곳이야? 그렇네. 이곳은? 이곳도. 이곳도. 잡았다. 동해안 물다워. 아직도 차갔네. 여기로 들어가겠나, 이거? 해변에. 그거 해서 막했어. 귀로가 그런 노래 있어요? 내가 아직 기생을 타고 거기서 나는구나. 우리 얘들아 왔어. 재밌겠어. 하라고 하라고가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를. 수업도 할까? 수온이 괜찮을지 모르겠어? 괜찮겠지 뭐? 샤크받은 장애인이라. 저것도 잘 깨잖아. 걔 선수야, 저것도 잘 깨. 저것도 잘 깨잖아. 저것도 잘 깨잖아. 저것도 잘 깨잖아. 저것도 잘 깨잖아. 여기 이게 많아요. 여기 달콤을 끔찔라 끔찔라 가면. 시험적인 카드에서 기대가 되네. 저거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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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방 작아져네? 여보, 귀가 또 갑자기 조금 크다 그러니까 잘 어울릴까? 잘 어울릴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